아이치... 저기 손님, 여기 지금 길이 많이 막혀서 그러는데 여기서 좀 내리시면 안 될까요? 한 50미터만 가면은 다 왔는데. 저, 손님? 손님! 저기 손... 어! 어이씨! 이게 뭐야? 저기 아저씨! 아저씨! 아, 나 씨... 아저씨! 응? 언제 왔대? 전화에 갖다 놓은 거 봤구나? 여보세요? 언제 왔어요? 한참 걸릴 거라고... 아, 그쪽이 미녀예요? 네? 아니, 대기 지상 최고의 미녀냐고요. 아... 네, 그... 근데 누구세요? 택시야? 거기가 어딘데요? 네? 거기가 어딘데요? 나 보여요? 어... 여기야. 깼거든요? 나 보이냐고요? 내 목소리 들려요? 뭐라고요? 확인 좀. 뭘요? 어...! 뭘 확인해요? 어떻게 해? 여기요! 잠깐만, 나가주시겠어요? 야, 너 이제 들어가 봐. 촬영 시간 다 됐어. 너 정말 여기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 눈에 띈다. 바람나서 한동민 찼다는 것도 쇼킹인데, 바람나는 남자가 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실려왔다 그럼 정국이 들썩거려. 어디까지 가볼래? 내가 지킨다니까 죽지 않는다잖아. 알았어, 갈게.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 좋아해도 돈 많다고 다는 아니다. 아니 학생이 왜 화살이 맞고 다녀? 이거 봐. 정말 대학원생 맞냐? 아니지? 내가 학교에 조회해봐. 그리고 왜 너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? 그래 뭐 부모는 없다 치고,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. 경찰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해, 또. 김봉도 저 사람 진짜 뭐야? 어떡해 감사합니다.